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윌 사심한국사 최현나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성리과 발전 중에서 바로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의 외부 침략 거란 여진 몽골 거기다가 홍건적과 외구순으로 계속 외부 침략만 쫙 정리를 할 거예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필기를 좀 빡세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고려는 참 외부 침략이 많았고 또 그것도 잘 막아내요. 우리가 사실 조선시대 해봤자 임진왜란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외란과 호란이 있을 뿐이었지 고려는 거란 여진 몽골 아주 주변에 외부 침략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잘 막아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고려의 이 대외관계를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먼저 거란이 먼저 쳐돌아온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란 그 다음에 여진 몽골 쭉쭉 볼 건데요. 자 거란 같은 경우에는 거란이 우리가 북방민족으로 우리가 막 거란 적대하고 만보교 왔을 때 막 낙타 말려주기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거란이 좀 요를 건국을 하고 점차점차 얘가 성장을 막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거란을 좀 적대를 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만보교 사건이 막 있었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거란이 쳐돌아오는 거죠. 자 거란에 1차 침입이 있습니다. 1차 침입 2차 침입 이렇게 쭉쭉 갈 건데 거란이 1차 침입을 했을 때는 거란에 이거 했어요. 너네 손과 교류하지 말고 우리랑 해. 거란은 우리를 되게 사랑해 좋아해.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교류를 안 하니까 삐졌어. 자 그래가지고 1차 침입을 했을 때는 서희가 아 얘네들이 우리랑 교류하는 거 원한 거고 얘네들이 막 우리나라를 막 장악하려고 그렇게 쳐들어온 건 아니구나. 좀 달래줘야겠다 말로. 그래서 1차 때는 소손형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가 외교담판을 합니다. 서희의 외교담판. 서희가 말로 잘 달래줘서 그냥 영토로 오히려 얻어요. 서희의 외교담판. 그래서 이때 얻은 땅이 바로 강동육주죠. 자 그럼 어떻게 말빨로 강동육주를 얻을 수 있었느냐. 참 말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난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야. 그래서 너희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것보다 우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니네가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너네랑 교류를 하려고 해도 강동육주 그쪽 땅에 여진이 있어가지고 교류를 못하네. 그 땅을 주면 그럼 교류할게. 아 그러면 거란 아 그래? 그럼 여진이한테 뺏어가지고 강동육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동육주를 얻게 된 겁니다. 강동육주 위치를 딱 여러분 지도에서 확인을 하시면 신의주를 포함한 그쪽이거든요. 우리나라 압록강 아래쪽. 그 위치를 오히려 얻게 된 게 바로 1차 거란의 1차 친일 때 서희의 외교담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뒤로도 딱히 손과 교류를 끊지 않고 그리고 또 거란을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2차 때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무슨 핑계로 쳐들어오냐면 강조의 정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목종을 패하고 강조로 왕에 올린 사건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때가 천추태우식인데요. 천추태우가 자기 약간 친척이었던 김치왕하고 둘이 약간 불륜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고 이제 왕을 바꾸게 되는 거죠. 현종을 올리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현종을 올리고 목종을 패일시키는 어쨌든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을 빌리미로 쳐들어와요. 2차 때. 2차 때는 개경까지 함랑이 돼요. 그래서 개경까지 무너지게 되고 이때 왕이었던 현종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2차 때는 꽤 당하다가 그나마 개경을 함락시키고 알았어 교류할게 라고 하고 얘네들 돌아갈 때 이때 우리가 양규가 뒤에서 격파를 하는 양규 격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2차 때의 침입은 우리가 강조의 정변이 구실이다.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 간 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선지에 계속 나와요. 현종이 도대체 나주까지 피난 간 건 언젤까? 거란의 2차 침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때부터 우리가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때는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외부 침략이 있을 때 불심으로 열심히 대장경을 만들면 부처님이 막아줄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팔만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초조대장경을 거란 침입 때 만들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란은 멈추지 않죠. 또 쳐들어오죠. 이번에는 소배합이 아주 많은 군대를 데리고 3차 때 쳐들어옵니다. 자, 3차 때는 이때는 소배합이 쳐들어오게 돼요. 자, 소배합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강감찬의 귀주대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거란의 1차, 2차, 3차 체험을 모두 막은 거예요. 모두 막아내고 중요한 건 막아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대비를 합니다. 천리장성과 개경의 나성을 축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리장성은 쭉 이어진 거예요. 나성은 조금 띄엄띄엄 우리가 마치 수원의 화성, 북한산성 만드시지 띄엄띄엄 만든 것은 그것은 나성이라고 하고 천리장성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거란이 침입을 막아냈던 것의 의의는 우리가 거란을 막아내므로써 송, 고려, 거란 이렇게 셋이 서 뭔가 균형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세 번 다 막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엔 여진의 침입입니다. 자, 여진이 이제 점차점차 성장을 하게 되고 완인부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여진이 성장을 하게 돼서 여진족이 성장을 하고 얘네들이 점점점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두만강까지 진출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성장하다 못해 심지어는 금을 건국을 하게 돼요. 여진이 금을 건국하게 되면서 심지어 요를 멸망시키네. 아, 그리고 여진이 이제 예전에 여진이 아니다. 많이 성장했다. 많이 컸어. 심지어는 이 거란, 거란이 요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이 결국 거란을 멸망시켰다는 소리예요. 여진이 강성해졌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랄 때 우리가 이미 우리도 나름 싸우겠다고 별모반을 만들었어요. 윤관이 별모반을 편성합니다. 아, 이 별모반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거란 대비 부대는 참고로 거란 대비 부대 광군을 만들기도 합니다. 광군, 거란 대비 거란 대비 부대는 광군 여진 대비 부대는 별모반 그렇게 따라 알아 두시면 돼요. 자, 이 별모반을 편성을 하고 윤관이 사실 동북 구성을 축조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거란하고, 거란이래 죄송해요. 여진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금과 싸우고 있고 이렇게 동북 구성도 축조하고 예종 때는 막 싸우다가 문제는 이제 금이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금과 사대하게 됐다라는 거죠. 금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고려에 군신관계 요구를 하자. 조정에서는 싸우자는 사람들도 있고 싸우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때 당시 이자겸의 파워가 컸고 컸고, 컸기 때문에 결국 금과 사대하게 됐다.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 왜냐하면 그때 정권을 잡은 게 이자겸이었기 때문에. 이자겸은 금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있느냐. 말 그대로 이자겸이나 김부식이나 보수인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진 게 많고 높은 관직에 있고 지금 먹고 살기 편한데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전쟁을 해서 만약에 고려가 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게 되는데 그건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 금과 사대하게 된다.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종 때. 금사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묘청, 사견청, 도운동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여진관은 여진의 1차 침입, 2차 침입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진은 그냥 윤관의 별무반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축조로 여진과 싸우려고 했고 실제로 싸웠지만 결국에는 여진이 강성해지고 금을 세우고 커지니까 금과 사대하게 됐다. 끝.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몽골입니다. 몽골 자,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몽골과는 어떤 식의 관계가 있었냐면 강동의 역이라는 만남이 있었어요. 강동의 역이라는 건 강동성전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몽골과 힘을 합쳐서 거란과 싸우기도 합니다. 거란과 거란이 사실 몽골한테 지고 거란의 잔류가 막 고려쪽으로 넘어왔을 때 몽골이랑 고려랑 힘을 합쳐서 거란과 싸우기도 할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 몽골이 점차 뭐를 요구하냐면 이제 우리는 몽골이 더 대제국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조공을 줘라. 해서 무리한 조공 요구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조공 요구를 했던 저고여가 피살을 당했어요. 사실 저고여의 피살은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저고여를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공 요구했을 때 조공 안 주면 그만인데 조공 요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몽골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공 요구가 정말 도둑을 만나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죽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어. 고려는 우리가 안 죽였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몽골은 니네가 죽였다고 하면서 쳐들어온 거죠. 하나의 핑계를 삼아서 그래서 몽골의 1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몽골의 1차 침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살리타가 쳐들어오는데 1차 때 살리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귀주성 전투 이 귀주성이라는 곳이 원래 요새예요. 아까 그 귀주대첩에 귀주 있죠. 귀주성이 딱 쳐들어올 때 길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쳐들어온 길목 그래서 거기서 이때는 박서가 항전을 합니다. 귀주성에서 박서가 항전을 했고 그렇지만 1차 때 결국에는 개경이 함락돼요. 그래서 이제 강화가 어느 정도 그래 우리는 교류하겠다. 조공 줄게. 이러고 이제 강화 요청 어느 정도 받고 갑니다. 그런데 또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또 2차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2차. 2차 침입 때는 우리가 몽골하고 싸우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화천도를 하게 돼요. 2차 침입 때는 최후가 강화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강화도에서 몽골과 계속 항전을 합니다. 2차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사이다적인 전투 우리가 이긴 전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처인성 전투죠. 처인성 전투로 이때 김윤호가 살리타를 사살하죠. 김윤호는 승병입니다. 승병들이 은근히 잘 싸워요. 임진왜란 때도 사명대사, 서산대사 승병들이 열심히 싸우죠. 승병들은 승려들은 산에서 막 이렇게 막 도끼 막 패고 막 나무 베시고 몸 좋으신 승려들이 많아요. 김윤호가 살리타를 사살했다. 살리타 사살하고 돌아가요. 이때 2차 때는 우리가 좀 한 방울 먹였다. 그거랑 2차 때는 또 안타까운 거 한 가지 빨간색으로 써본다면 2차 때 아까 만들었던 저 초조대장경 있잖아요. 거란치님 때 만들었던 이 초조대장경이 불탔어. 이 몽골놈들이 많이 불태운 게 있는데 초조대장경 소실된 것과 그리고 황룡사 구축 목탑 태우고 간 건 아주 괘씸하죠. 그 구축 목탑이 있었어 봐. 아주 세계적인 유네소코 문화유산은 당연히 먹고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을 불태워 먹었죠. 자 그리고 이제 3차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차 2차 3차까지만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요. 3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때 우리가 제일 3차가 제일 피해가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의 4년간 항전을 하게 됩니다. 3차 때는 4년간 항전. 4년간 항전하는 부분에서 이때 안타까운 거 이제 불탄 거를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황룡사 구축 목탑이 이 항전하는 와중에 불태웠다. 이 황룡사는 우리 좀 상징적인 곳이었고 여기서 빌면 외부 침략을 막는다. 얘네들이 이거 상징적인 거 불태워버린 거죠. 이것은 소실이 되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뭐를 만들게 되냐면 바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합니다. 최후 정권 때 팔만대장경을 간행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사실 대장경이니까 간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간행이고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한다. 조판. 나무에다가 파는 거니까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한다.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3차까지는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뒤로도 4, 5, 6, 6회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4, 5, 6차 계속 침입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아 못 싸우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 몽골은 원을 세우게 되거든요. 중국을 다 차지했어요. 우리나라도 결국엔 계속 싸우고 싸우고 항전하다가 몽골은 우리가 결국에는 강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고 개경환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몽골은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침기스칸 대제국 생각하시면요. 거의 이슬람 호라즈망국까지 엄청난 대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손을 들고 개경환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원간섭규로 가게 되는 거죠. 원의 내정간섭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의 부마국이 되고 그건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어쨌든 이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 항쟁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삼별초는 사실 왜 항쟁이 있느냐 반란군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삼별초는 어쨌든 끝까지 몽골과의 항쟁에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면서 처음에 이제 강화도에서 시작해서 진도 제주도 주로 이제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몽골이 그나마 배로 싸우는 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까지는 여기까지는 배중손이 이끌었고 배중손이 진도에서 죽는 바람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이끌었고 삼별초의 항쟁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뭐 제주도에 항파들이 유적지가 나올 수도 있고 진도에 용장상송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계속 싸웠고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했다라는 대몽항쟁에 대한 그런 투혼? 뭐 고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삼별초는 실제로 승화온을 올려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꾸리려고 했고 일본에 문서도 보낼 정도로 나름의 하나의 정부였다. 뭐 이 정도 삼별초의 항쟁.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진압을 한 뒤 이 제주도에서 어? 여기 초원이 되게 좋은데 여기다 말 키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탐라총관부를 몽골이 만들게 돼요. 탐라총관부. 그때부터 이제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몽골에 침입 이후로 홍건적과 외구도 한번 찾아보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적 외구. 요거는 정말 심플하게 적을 건데요. 홍건적은 붉은 두건을 머리에 쓴 한족의 반란군이에요. 이 홍건적이 우리나라까지 막 쳐들어와요. 이 시기에 이제 원나라가 세워지게 되니까 원나라에 반발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약간 홍건적은 원명교책이거든요. 원이 망해가고 명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에 홍건적이 막 반란이 일으키게 되는데 홍건적이 1차 침입을 했을 때는 이때는 뭐 이방실 대표적인 이방실이 막아냈고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그래도 꽤 많이 내려왔어요.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됐기 때문에 이때는 뭐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을 갔다. 뭐 요런 내용까지 남습니다. 복주는 지금의 안동이에요. 공민왕이 이때 사실 개혁 정치를 막 했는데 홍건적 쳐들어오지. 외구 쳐들어오지. 그런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이때는 1차 때는 이방실이 격퇴를 하고 2차 침입 때는 이때 뭐 최영 장군이라든지 이성계 장군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구 격퇴 때 또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 확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먼저 외구 때는 이제 최무선 최무선 같은 경우에는 화통도감 여기 너무 밑에 쓰면 여러분 안보이겠죠?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최무선 하면 무조건 화포예요. 화포. 그래서 화포를 이용해서 최무선은 진포대첩 진포해전에서 화포를 가지고 큰 승률을 얻었고 그리고 한 명 더 뭐 최영 장군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 최영 장군은 홍산대첩 대첩까지는 아니고 홍산전투라고 하죠. 홍산 홍산전투? 이성계가 이제 대첩이었죠. 황산대첩 황산대첩 그래서 우리 이성계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황 우리 천원짜리 이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황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박위가 이때 외구의 본거지가 쓰시마섬 지금의 대마도예요. 그래서 박위가 쓰시마섬을 토벌합니다. 완전 우리 거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종무가 이종무가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 때 쓰시마섬을 완전 우리가 점령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때는 쓰시마섬을 토벌한 정도 박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최무선 최영 이성계 박위 이런 식으로 새롭게 홍건적과 외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무신들 기존의 정중부 이방 최충훈 같은 무신들 말고 정말 열심히 격퇴한 영웅 같은 그런 무신들을 새롭게 흥한 신흥 무인세력이라고 해요. 이 홍건적과 외구 격퇴 이 과정에서 바로 이들이 신흥 무인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신흥 무인세력이 나중에는 조선을 권국하게 되는 하나의 세력이 됩니다. 이성계가 나중에 태조 이성계 조선의 태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대외관계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외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만 필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전체 쫙 필기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 교재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려와 거란 고려의 1차 침입은 소손영이 쳐들어왔을 때 소손영의 침입 서희의 외교단판 어디 얻었다? 강동육주 이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1차 강동육주 2차 때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와서 목종을 패이하고 왜 현종을 올렸냐 이거 가지고 쳐들어와서 개경이 함락돼서 현종이 나주로 피란을 갔다라는 거 양규가 활약해서 격파했다. 양규 격파.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소배합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라는 거 이게 고려가 사실 무신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서희는 외교단판 그러니까 당연히 문신인 거 아시겠죠? 강감찬도 문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휘권도 문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문신이었고 그 정도로 무신들은 좀 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개경의 나선축초 쭈루루룩 연결된 이렇게 압록강에서 도렴포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천리장성은 당연히 강동육주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압록강에서 우리나라 허리라인 도렴포까지인 겁니다. 강동육주 포함해서 자 거란은 이렇게 3번이나 싸웠지만 여진하고는 따로 전투가 없는 이유는 결국 금과 사대를 했기 때문이다. 자 여진족이 통합이 되고 점차 성장을 하고 고려랑 충돌을 하고 옛날에는 여진이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데 윤관의 건의로 여진정벌 부대 별무반을 만들죠. 거란 대비 부대는 거란의 기억 광군의 기억 거란은 광군 여진은 별무반 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정벌을 실행해서 이제 우리 여진을 쫓아내고 동북지방에 동북구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대략 두만강 일대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동북구성을 금방 여진에게 돌려줍니다. 여진이 돌려달라고 애원해서 돌려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안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진이 성장해서 금을 건국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군신관계를 요구했을 때 결국 누가 사대했다. 이자겸이 금과 사대하자. 이런 식으로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쉬운 길로 가자. 그래서 금과 사대하게 되었다. 끝. 자 그 다음에 몽골이 좀 내용이 많죠. 자 몽골은 사실 연도를 외우려고 치면 좀 앞부분은 쉬워요. 1차 침입은 1, 2, 3, 1. 2차 침입은 1, 2, 3, 2. 이렇게 됩니다. 자 1차 침입은 저고여 피사 사건은 원인으로 규주성에서 박서가 활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몽골 철수 이후에는 최우가 이제 강화를 천도를 하게 되면서 2차 침입은 강화도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살리타가 또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이제 재침입을 했을 때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고 그래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초조대장경을 만들게 초조대장경을 불타게 된다. 초조대장경을 거란 2차 때 만들고 초조대장경이 불탔다. 2차 침입 때 소실된 거 초조대장경. 3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 막 경주까지 쭉쭉 내려옵니다. 이때 많이 4년 동안 항전을 해요. 그래서 경주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탄 거죠. 황룡사 구축목탑 소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주까지 침입했다는 걸 모르더라도 아 3차 때 황룡사 구축목탑이 불탔으면 거기까지 내려왔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이게 사실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된 게 황룡사 구축목탑 자체가 주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그게 높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불타서 또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되죠. 다른 말로 초조대장경이 불탔고 다시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제조대장경 재방송할 때 그 제자거든요. 다시 만든 대장경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을 하기도 하고 고려대장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4, 5, 6차 마간에다가 결국 항복 강화와 이제 개경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최시정권도 무너지게 돼요. 김준이 최의를 축출하게 되고 몽골과 강화 맺으면서 결국 원종이 임유무 마지막 최시 마지막 무신 임유무를 죽이면서 무신정권도 종료되게 됩니다. 1, 2, 7, 0에 딱 100년 같고요. 개경한도를 하게 되죠. 자 개경한도에 반대하고 끝까지 싸운 삼별초 몽골과의 강화에 불만을 가지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를 찍고 옮겨가면서 끝까지 항쟁 항쟁의 아이콘이 또 삼별초잖아요. 고려와 몽골연합군에 결국 제주도에서 진압이 됐고 제주도에 탐라총관부 만들게 된다. 자 홍건적과 외구의 친이 볼게요. 홍건적 같은 경우 붉은 두건을 들고 이렇게 막 붉은 두건을 메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건데 1차 때는 이방신이 격퇴했고 2차 친이 때는 개경까지 함락돼서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까지 피란을 갔다. 최형과 이성계들이 이때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구 쳐들어왔을 때는 우왕 때 외구는 사실 공민왕 때부터 막 출몰하더니 우왕 때 제일 심했는데요.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화포를 만들고 진포대첩에서 크게 승리했고 최형장군 같은 경우에는 최형장군은 홍산전투 이성계 장군은 황산 이황 이황 그런 식으로 여기서 가장 또 인기가 많았던 건 이성계 장군이죠. 워낙 활을 잘 쌌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침략을 쫙 정리해봤습니다. 워낙 좀 내용이 많죠. 대외 침략을 한번 여러분 좀 날 잡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외부 침략은 다른 사건과 접목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문제 풀듯이 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표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순서로 적어드린 거예요. 자 55의 기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표가 나올 경우 순서 나오면 거의 순서는 3점짜리 문제가 많아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순서를 잡아서 이미 필기를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가 양규가 자 포인트 양규 나왔어요. 1차여 2차여 3차여 이거는 거란의 2차 침입이죠. 양규 2차 거란이 침입하려 하려금 하려 하렴으로 군사 30만명 선발하여 광군이라 부르 광군사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1차전이에요. 사실 서희의 외교단판 전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거란 침입 1다 이게 무조건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거란 1차 전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왕이 소손령이 쳐들어왔을 때 소손령이 침공 서희가 나왔어. 그럼 이건 거란의 1차죠. 자 그리고 라는 강감참 나왔어요. 귀주대참 나왔습니다. 그럼 거란 3차죠. 자 그러면 거란 3차 라가 마지막이 된 거고 이게 이제 나겠죠. 순서대로 쓴다면 나 다 가 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다가라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1차 1차 3차는 알면서 광군을 모르기 때문에 거란 대비부대 광군을 미리 만들어서 거란 대비를 준비했다.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나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광감찬의 귀주대체 무조건 마지막 그리고 혹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는 천리장성과 나성을 축조했다. 그게 나오면 그게 또 맨 마지막이겠죠. 그렇게 거란의 침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외부 침략만 쫙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 솔직히 많이 나오려고 치면 거의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외부 침략 시기별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정 외국 침입별로 쫙 정리 한번 꼭 하시고 그리고 교재 다시 한번 줄치시면서 복습하시고요. 강동육주 위치 지도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아뇨 아멘